아, 논객도 있고 와, 동지 후보 거의 다 됐네 블라크웨어 다 했잖아요 남은 게 있나? 어, 뺏었네 또 이거 언제 뺏었어 잠깐만요 이거 뭐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이건... 괜찮아요 행복한 생활이었다 건축 다 하고 나면 깨야지 시작할까요? 아, 일 언제까지 가야죠? 이 취미는 이 취미는 미니아마르 공헤이네 흐흐흐흐 자, 이쪽으로 지금 이 소련을 전 Ubisoft 만들어주세요 정확한 일이라고 경로를 청년을 이것을 확보합니다 내가 그것을 확보합니다 그것을 확보합니다 제가 우리 내정인데 왜 그리고 다 내정할 생각을 안 해주세요 ,, ,, ,, ,, ,, 생각할 수 있는지 그럼! 보온사가 직접 찾아온거지 저를 저를 찾아왔죠 잠시 논해도 돼요 던져 지금! 또 던져 지금! 어떻게든 엄변도 없는건 좀 이상해요 문화가 높은데 아 부셨어요 보고하면 많이 오르겠죠 조금 더 좋은가요? 죄송합니다 또 이제 파란을 일으킵시다 가자 뒤졌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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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바다의 세계로 갑시다 피바다의 세계로 갑시다 희희 세요 히희가 제일 세고 그 다음에 태사양은 점법 세야되니까 가고요 항충하고 육작하고 이렇게 갑시다 어... 빠니에에에에.. 한명 붙어주고요 태사양한테는 우버니 붙어주고요 여긴 딸 붙어주고요 히히는 사마의 딸입니다 깡창병 가겠습니다 여기는 깡기병 육척보다 공방 높죠 세명이라서 이게 세명의 위력입니다 가자 여러분들 빨리빨리 빨리 뛰세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도덕 지금 안할래 다 빠졌어요 아 요거 약간 애매해졌는데 병조를 까는 게 나을 것 같죠 네 체험 뒤에 오는 거 봤어요 아 우리 정난이라도 있었으면 좋은데 지금 사기 많이 올려놔야 돼요 체험 혼자 있을 때 와 체험 저거는 오반데 형은. 나한테 최종의 그 느낌 체험 그거 오반데요 대추 군신은 엄청 좋아요 그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죠 여기가 신호군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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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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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창병도 봐요 볼 때마다 훌륭하죠 볼 때마다 훌륭하지 않나요? 훌륭하지 않나요? 보충을 잃고, 이곳은 훌륭하지 않나요? 볼 때마다 훌륭하지 않나요? 저는 훌륭하지 않나요? 백기가 그 통솔백이지 않나요? 아마 통솔백이 한신하고 백기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곳은 롤 렌의 선술이라는 것입니다 김선이 태사양하고 적극적이야? 이곳은 꼭 잡아라! 김선 근데 저거 물은 김씨예요 김의 김씨 뭐 그런 거 아니고 공주의 주군 왔습니다, 궁지의 주군 말씀해주세요 이곳은 꼭 잡아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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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이나 금선이나 둘 다 세금 자라서 대추가 없.. 위로 올라간 것 같은데요? 대추는 위로 올라간.. 안보이죠? 군신은 저기 적진 한가운데서 쓰면 좋죠 어디.. 그.. 겉전 방어할때나 지전 방어할때나 무쌍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뒤에 또 누가 올지 모르니까 하나 더 깔아 하나 더 깔아 부인 드디어 활약할 때가 왔죠 창병도발 부인 드디어 활약할 때가 왔죠 도망가려고 그럴 때 요원진 확인 안해봤어요 요원진 엄청 좋죠 요원진 확인 안해봤어요 요원진 엄청 좋죠 알았다 때리기 아니 많이 적의 방어상통이 군신아니구요 많이 적하고 군신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이래저래 군신은 뭐 공방 기동 이런쪽이고 많이 좀 공격하고 상대 방어 깎고 뭐 이런 쪽이라 둘 다 무쌍이긴 한데 조금 다르죠 야 얘도 정의 뽑았네 이거 치는거 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남은 거 좀 지켜봐 그래 이따가... 아, 이름만 보면 요원옥중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이름만 보면 요원옥중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 자, 여기서 탐병 도발이!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여기서 창병 도발이 여자아이 노신선께서 병설을 건네줬어요 신선병 육난 이름 좋죠 육난 신선 육난 신선 육난 신선 약간 계란이 신선한 느낌이죠 자, 여기서 창병 도발이... 자, 창병 도발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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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창병 도발이... 자, 여기서 창병 도발이... 자, 여기서 창병 도발이... 지금! 지금! 자, 여기서 창병 도발이... 자, 여기서 창병 도발이... 자, 여기서 창병 도발이... 진짜 창병 도발이laughter 저 propers이 introduोiti 이때 막살아드 하다 정의 호 Kauf 위모?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경기 문제죠 오 환세력으로 시 Ocean 월이트해라 아, 훈련 다 해놨더니만 여기도 훈련근데 높은 것 같아요. 정해창병 막 어우, 뭐야. 정해창병 어디서 나온 거야? 뭐 좀 키워놓으면 자꾸 임지를 바꿔서 진군 정해창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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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하여 오랫동안 대륙을 지배한 한은 멸망하고 손건에 의해 새로운 시대가 막을 열었다 신역병 정해창도 정해창병 오, 우리나라 iy 우선 천이무봉인가 뭐 있죠?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적당하죠. 할 수 있어야 해. 생각할 수 있어야 해. 사양이가 여기서 좀 큰일을 해야 될 것 같아. 가자 사양아. wäre 한 거 있어야 해. 그러나 잘 안 먹겠습니다. 예전을 할 수 있어야 해. 먹이 해야 해... 괜찮을까. 요리 요리 지금이 승리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 깜짝 놀랐어 칸은총 부수고 가겠습니다 부수고 가겠습니다 너무 많이 맞아야돼 전달합니다 전달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승리입니다 지금이 승리입니다 계속해 그가 깜짝 놀랐어 전달합니다 지금이 승리입니다 지금이 승리입니다 지금이 승리입니다 계속해 하하 적의 지구의 벽을 박는다 지금이 승리입니다 계속해 이제 승리입니다 지금이 승리입니다 계속해 어쩐지 이제 승리입니다 지금 이따가 승리다! 저에게 승리해! 아마도 승리해! 저에게 승리해! 이따가! 저에게 승리해! 이따가 승리해! 아마도 승리해! 아마도 승리해! 지금 이따가 승리해! 다행이다! 저에게 승리해! 나강해들은 잠깐 놔둬도 상관없을 것 같아 이것만 끌어! 이것만 끌어! 하하! 지금 이따가 승리해! 저에게 승리해! 더욱! 하하! 하하! 여기까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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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따가 승리해! 저에게 승리해! 저에게 승리해! 이득이다! 잘 보입니다 지금 이걸로 혐의라! 계속해! 잘 보입니다 지금 이걸로 혐의라! 저거 더 이상하네 하하! 자 여기서 막합시다 나의 본격을 보여줄래 지금이 승리입니다 저에게 계속해 내 줘 아 그냥 내줘 하마이 딸이거든요 근데 아까 주창 죽였을 때 그 구적 안 한다고 했잖아 한다는 메시지가 없었는데 주창 죽였을 때 구적 메시지가 안 나와서 아까 어떤 분이 그 구적도 안 하냐고 뭐 그랬던 것 같겠지 빵을 못 먹어서 약해지는 아 죽었을 때 몰랐는데 막상 없어지니 불편하다 그럴 수 있죠 아까 구적 메시지 저도 못 안 든 걸로 봤거든요 원래 빵 셔틀이라는 게 그렇죠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없으면 지금 시작할 수 있어 지금 시작할 수 있어 계속해 賢いはお好きかしら 母 でもくらえ おまかせくださいます 勘違って 勘違って 命が欲くか 壁の悲劇 壁の本気を見せる 壁の本気を見せる 壁の悲劇 壁の悲劇 확실히 황노인 강력해요 야 회피 뜨는 거 못 세요 글베뉴스의 전력의 구간 가자 루아 스마브 건방진 룸 건방진 룸 건방진 룸 건방진 룸 건방진 룸 건방진 료 전법셔틀, 속공지휘, 그리고 육적이 딜러, 그리고 이제 항충이 조금 전체적으로 돌봐주는 거죠. 다 자기 그게 있어서 누가 하나가 캐리한다고 보기엔 조금 그래요. 딜러한테 막 그거 딜 못 넣는다고 뭐라고 그러면은 전체의 그 공대 사기 떨어집니다. 지토가 항모음으로 지토가 누구지? 베리지토 말하는 건가요? 이 시나리오로 손권 쪽으로 처음 해봐서 그런지 이렇게 유비가 잘 크고 이렇게 동서로 갈리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지토가 よし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들어가자 이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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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식을 할래도 조금 약한 애를 해야지 제가 저번에 양수를 하니까 너무 강력한 애를 하니까 생각보다는 안 어려웠죠 허접한 양수 조식꾼을 했어야지 너무 강력한 애를 했었어요 이마자 여러분! 이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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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맞다 딸 낳았을텐데 우리 딸 몇살이죠? 6b 갑자기 이렇게 크다니 갑귀 잘 지냈습니까 다섯살이네요 갑귀 아 미숙하지만 무력이 특출나요 좋아요 육비는 제가 늘 모처럼이니 외식하지 시장 갈테니까 무구를 사게 무기사 그렇지 아 미숙하지만 무력이 없네 더이상 뭔가 보이어서 짱 있으니까 든든한데요 부인들이고 아 이거 해결해줘야죠 그거를 나보고 하라고 다하라고 그러면 우리 히히 태서양 황충 욕조 부인 세명 보이언사한테 올킬 와 우리 부인 뭐 오래쓰 쩔리길 쩔리길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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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켜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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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프댄의 오피스 와이프하면 성공한 인생 성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죠 자 정난도 있고요 이거 뭐 그냥 깔끔히 밀고 올게요 가볍게 밀고 오겠습니다 당비가 손상양에게 살해당했다 이거 해석 잘 해석이 오류가 많아가지고 누가 죽었는지 아직 확실히 하지 않아요 이게 해석이 골 때려요 장비 측이 손상양에게 살해된건데 장비 측이 손상양에게 살해된건데 장비가 손상양에게 살해된? 저기 지금 저기 장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아 살아있다 자 상양이 살아있고 장비가 죽어요 저렇게 S급 애들도 죽어요 싸우다가 여기서 죽었죠 지금 송건이라고 안 죽을 이유가 없어요 송건이라고 안 죽을 이유가 없어요 아니지 아 살아있고 아무것도 안 죽었는지 cos상양에게 살해 저한테 죄송합니다 아 진짜 음주운전 진짜 하면 안 돼요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리죠 제가 자주 보는 소사이어티 게임 예능 거기서 구세범 아나운서라고 진짜 예쁜 애 있는데 걔가 음주 하다가 걸려가지고 거의 통편집 당하고 있죠 예능에서 아 걔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지금 그 소사이어티 게임2에 구세범 아나운서라고 치면 나옵니다 가시코말라 이거 그래도 끌어 조심해 조심해 요즘 인터넷 방송도 이제 다 교훈이 있어야죠 예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조심해 왓의 본격을 보여줘 이것은 롤 렌의 선술입니다 조심해 조심해 여기가 죽을래 조심해 자 자 자 조심해 조심해 여기가 죽을래 기사 자 사اص 자 자 자 예능만 가지고는 그 사이에 그 사이 이게 그니까 이거 만든 애가 그런 거예요. 지네가 백도어를 하도 많이 하게 설계를 해놨으니까 자기들도 백도어 당하는 게 두려운 거죠. 진짜 백도어 좀 없어져야 돼. 백도어 없어지고 다 같이 나와서 싸워야 돼. 하긴 와시노 그 대사가 다른 노인들도 다 쓰죠. 황노인만 쓰는 게 아니고. 좋아. 도덕 맡을게. 자꾸 보복 인사를 해요. 나 어디야 어디야. 아 나를 다 최전방울 주고 너는 뒤에서 놀겠다. 그런 거 제가 봐줄 사람이 아니죠. 다 와. 다 가지고 와. 너한테 맡길 수 없어. 일단 이거 처리해. 아 여기 마등하고 싸우고 있구나. 유비하고 이거 해산에 보여서 안쳐내니까 보복하는 거라고요? 하. 자기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자기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보복합니다. 예, 아니 저기 무쌍일러가 아니고 진상공무쌍 블레스턴가 뭐 그 다른 게임도 있는데 그거 일러스트 그거는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지 말아주세요. 마지막 가는 모습을 아 이거 혼자 가니 벙씨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죽어요. 저렇게 빨리 죽을 이유가 없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한참 때려 조은이랑 마운녹이랑 실제로 부분 아닌데 여기 코에이에서 그냥 만든 거죠. 도덕중심 임명할까요? 내 집이 어디죠 근데? 집이 어디야? 광릉이 집이야? 아 누구 내 집을 왜 여기로 해놨어? 아 군사특기가 아무도 없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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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해를 못하겠네 아니 저기 병력도 없는데 왜 계속 못 때리고 태가 그래요 여기가... 아... 고맨 나사이 어... 들어갑시다 아... 성문을 기울렀겠는데 자동편제가 잘 안돼요 지금 저 뒤쪽에서 좀 많이 자동편제가 돼야 되는데 아... 땅이 쓰레기라 자동편제가 잘 안돼요 땅을 다 뺏어야되겠는데 땅을 다 뺏어야되겠는데 아이고... 여목 뭐하니 이건 또 뭐죠 아... 개판이 되지 아... 이렇게 개판이 되지 하... 이렇게 개판이 되지 하... 기폼을 기다려야 돼 하... 기폼을 기다려야 돼 하... 기폼을 기다려야 돼 영안으로 크게 한번 갑시다 어 히히 하고요 항상 가던 대로 따사양 황충 북적 병력 최대 가고요 아 기병이 수뇌 주겠습니다 아 수뇌 저거 왜이렇게 높아 우리 부인이 왜이렇게 낮아 아 아 이것도 지들끼리 퇴수하고 막 퇴수 근무중신하고 이래가지고 아 개같은것들 아 누구 멋대로 퇴수질을 하고 난리야 아 퇴수질을 지들끼리 해가지고 계급이 막 개판이 돼있어요 지금 내가 어딨죠 나를 찾아야 되는데 퇴수질을 해임하는게 없어요 나를 찾아야 돼 나를 찾아야 돼 뭐 아 아냐 아... 황충 육쪽 가구요 병과를 강릉병 가고 병원을 부으세요 내가 눈에 오세요 그 말은 기다렸어요 딸을 다 줍시다 계급이 엄청 높네 그 말은 기다렸어요 시작할까요? 하나만 가지고 오고 최후 하우무를 대고 합시다 아 이게 또 C야 아 얘는 택도 없고요 맹강이는 정욱이 있네요 정욱이 창병 가야 되겠는데 정욱이 창병 가야 되겠는데 천리길 장인어른 정욱이 창병 가야 되겠는데 정욱이 창병 가야 되겠는데 저쪽이 창병 가야 되겠는데 정욱이 창병 가야 되겠는데 정욱이 창병 가야 되겠는데 도착하여 정욱이 창병 가야 되겠는데 정형이 창병 가야 되겠는데 악통도 종소리 높죠 얘는 궁 ripe으로 가고 자아 배운 공격 부터 육의 공격 부터 정봉이 손상향은 가야죠 여기는 주장전체에서 와 상향의 계급이 어떻게 되길래 만칠천 백까지가 청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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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한김에 뽑을때까지 뽑읍시다 정복까지 갑시다 정복이 죽어가네요 그렇다면 악취 청주를 했습니다 집결지는 양양 집결지는 양양 가자 지금 시작할 때 사은행 차은행 저 사이 정복이 아 정복이 노인로 제가 지난라 아멘 대표 합쳐줍시다 몇 부대지? 아, 넷! 아, 넷! 아, 넷! 아, 넷! 태사자는 이 쪽 위의 팀 갈대가 가야 할 것 같아요 응, 자, 이렇게 되었을까? 아,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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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력은 뭐지? 아,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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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비가 이제 병력이 거의 말랐죠 그렇다 相当痛ず。 kg3 이거 제가 편성한게, 맞나? 어제 연구 소지금만 생기면 이제 굳고 장악도 할 수 있고요 유기농 붙잡고 장악도 할 수 있겠습니까? 유기농 붙잡고 장악도 할 수 있겠습니까? 유기농 붙잡고 장악도 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을 잠깐 내기 상승으로 알아야 하는 거고 장악도 할 수 있겠습니까? 상승은 또 다른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아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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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은 다른 게 audited 양평관을 넘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천수로 돌아서 갑시다 아 제발 여기는 못 이길 것 같은데 뒤에 오면은 그리고 이제 이 길을 넘어가는 것 같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죽고나서 다시 보냅시다